안녕하세요 박쌤의 중국어 세계 하루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안녕하세요 뭐죠 잘 들어보시고 흉내내서 한번 그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니하오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죠 상대방이 손위 사람일 경우에는 손위 사람일 경우에는 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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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쓰는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 니하오 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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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가 있죠 중국어는 자 여기서 니는 당신이란 2인칭입니다 자 간단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소리로 익혀주세요 1인칭 3인칭 1인칭 오 나 그냥 따라 읽으세요 성조 신경 쓰지 마시고 1인칭 유어 2인칭 너 2인칭 너 2인칭 너는 니 자 3인칭 3인칭 그 그 뭐죠? 타 타 타 중국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각 글자마다 리듬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습하고 읽을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조 리듬감에 금방 익숙해져요. 자 안녕하세요가 뭐였죠? 니하오 또는 니하오 또는 니하오 손잇사람하게 하는 존칭어는요? 닌하오 닌하오 자 어떻게 생긴 글자인은 잠시 후에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죠. 니하오는 니하오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니 하오 원래는 이게 성조가 삼성 삼성인데 삼성과 삼성이 나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발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원래 성조대로 읽으면 니하오 이렇게 읽지만 삼성과 삼성이 나름이 나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읽죠. 안녕하세요. 자 이 니는 2인칭이죠. 바로 이 니 밑에 마음심을 붙여주면 마음심을 붙여주면 닌 닌 존칭이 됩니다. 이 니의 존칭인 니는 원래 이성이에요. 원래 이성이에요. 닌 하오 안녕하십니까. 닌 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닌 하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 ... ...